자 TNT 어 왜 안 터져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어허허허 초반 썸이 무조건 스킬 썸이에요 사냥풀이 은밀하게 터치를 넣습니다 음... 안맞아요 너 안패냐? 반사 어 되죠 블라썸 뚝배기 깨봅시다 이걸로 도주기 하나 빼고 으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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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하게 잡아버리고 이제 하다보니까 아 얘는 스킬 이렇게 얘 만나면 이렇게 쓰니까 아 이렇게 하면 이기겠다 그게 대충은 보여요 이제 완벽하게는 안 보이는데 싸운다 시리우스랑 아 에바야 아 척패 캐릭터 와 진짜 따라오른거 봐 오지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죽음의 소용돌이가 다가옵니다. 죽음의 소용돌이가 다가옵니다. 죽음이야? 죽음이야? 어머 젠더님! 센터 여깄더라, 센터 여깄더라. 좀 좁은데 떠라. 벽궁을 할 수 있게. 어머 시리우스랑 젠더네. 시리우스는 일대일은 할만해.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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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글빙글 돌아가는 춤을 춥시 서게장 숟아 지리우스 porque 자 시리우스가 막타를 잘 쳐서 굶 끊었고 작품이지 3명 전설 쪽으로 가지 맙시다 여기 저 전설 바로 까죠 지금 템이 없는 스킬이 나와야 되는데 높은 등급 스킬은 필요가 없어요 아 에바야 스킬 하나도 안 나왔어 싸우죠 얘도 물약 빨고 얘 궁 빠졌으니까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맞다에는 제가 이겨요 아 에바죠 이겠죠 까꿍 아 형 에바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아 개바네 아 에바야 와 되질뻔했네 진짜 며칠 만에 기독 메타에서 여포 메타 전환하는 거 보면 대단하잖아 아 감사합니다 아 그냥 캐릭터 한 개만 파서 그런거에요 한 개만 파면 잘 할 수 밖에 없어요 끝 싸운다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슬계의 하이게가 음 안맞아 시리어스? 나머지 한 명이 누구지? 와 루시 루시 접해야 돼 와 에반데 와 이걸 빼네 1툰 야 많이 올랐다 아 118등 확실하게 올라갔다 챔피언 2등급 81점 1등 한 번 더 하면 챔피언 1까지 올라가겠는데